어제 김부겸 총리가 항체 치료제를 적극 사용하겠다라고 말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양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환자에게 투약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위중증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이 해소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의 사망이나 위중증자에 있어서의 분포가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60대, 좀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50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체 치료제가 일단 쓸 수 있는 분들이 50세 초과인 경우에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령 자체가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50세 초과인 경우에는 바로 셀트론 항체 치료제를 쓸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50대 이하, 18세까지는 의사가 판단해서 기저질환이 있다고, 위험하다고 판단할 때는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자가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감염이 되기만 하면 바로 투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생활치료센터인 경우에는 이제 사회에 계신 고령층이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18세부터 50세까지 기저질환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은 당장 경증인데 중증화 위험이 있는 분들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한 조치다. 다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재택치료를 계속 늘릴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일선 병원에서도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일선 병원에서조차도 투약을 해서 만약에 생활치료센터로 가지 않고 재택치료로 돌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일선 병원을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고 말씀드려봅니다. 그 절차에 관한 언급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택치료를 하는 환자들에게 항체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손봐야 할 것들이 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병의원과 연계해서 투약이 가능하게끔 행정명령을 내린다든지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투약을 받기까지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동의 구하는 과정은 없어졌습니다. 그건 없어졌고. 동의 구하는 과정은 없어졌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생활치료센터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이 상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방역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항체 치료제 처방을 하라고 지금 공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에서 직접 투약이 가능하거나 혹은 생활치료센터와 연계된 병원에서 투약을 하는 것을 아마 적극적으로 의료진이 추진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는 당연히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도 항체 치료제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50대 이상이거나 혹은 50대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고위용군의 경우에 저는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생활치료센터로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의 판단이거나 혹은 본인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택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도 저는 요양병원이나 혹은 생활치료센터의 기준에 준해서 저는 일단 생활치료센터나 혹은 생활치료센터에 연계된 병원에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접종을 한 다음에 재택치료를 하게끔 한다든지 하는 조치들이 추가적으로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동의를 받는 절차는 간소화가 돼서 없어졌어요. 나아졌고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직접 투약이 가능하고 직접 투약 가능하고 직접 투약이 불가능, 여건이 어려운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 주변에 있는 병원과 연계해서 투약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혹시라도 재택치료를 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투약을 하기 위해서 일선 병원에서도 투약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까지 추가가 되면 더 좋겠다라는 게 의견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데 일선 병원에서 받으면 좋은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는 환자 이송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선 병원은 다른 환자들도 오기 때문에 이 환자들을 통한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병원 중에서도 모든 일선 병원이 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일선 병원에서도 소위 말해서 이분들, 이 감염자들을 위해서 투약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데를 하거나 아니면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생활치료센터로 오셔서 투약만 받고 재택으로 다시 가는 이런 방안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동네 병원에서는 하라고 해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의료진이 상주하는 생활치료센터에 투약 룸 같은 것들을 만든 다음에 그곳에서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인근에서 재택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항체 치료제를 접종을 하는 절차 같은 것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가능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코로나19 전담 병원들 중에서 전담 병원들 중에서 일부 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에 입원할 환자는 아니지만 생활치료센터 혹은 그 병원에서 담당하는 재택 환자들 중에서 의료진이 판단했을 때 50대 이상이거나 50대 미만의 고위험군인데 증상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항체 치료제를 투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보건소에서 그걸 이렇게 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건소 직원들은 너무나 많은 환자들을 확진자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이 이 사람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투약이 필요한 사람 필요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이거 진짜 강조해드리고 싶은데 본인이 살려면 50대 이상의 확진자나 50대 미만의 기저질환자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먼저 손을 들어야 돼요. 나는 항체 치료제 맞고 싶다. 나 항체 치료제 맞고 싶다. 맞아야 된다라고 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만약에 보건소 직원이 좀 소극적이면 내가 만약에 안 좋아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라고 하면 저는 항체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투약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 강 기자님의 지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위중증자에게 쓸 렘디시비르는 있지만 중증화가 아직 안 된 고위험군 나이로서 고위험군이나 18세부터 50세까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에게 쓸 수 있는 치료제가 없다고 하는 것 있다고 하면 오로지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맞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강 기자께서 강력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생활치료센터에서 내가 대상자인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생활치료센터는 관찰을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해열제나 이런 걸 주는 관찰을 위주로 하는 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생활치료센터에 갔는데 지금 강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50대 초과다. 또 50세부터 18세까지의 기저질환자가 있다. 그러면 본인이 욕을 하라는 거예요. 나 지금 항체 치료제를 맞고 싶다고 욕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지금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치료제인 항체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투약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래서 위중증으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점. 꼭 기억해달라는 말씀을 강 기자님이 이어서 제가 다시 드립니다. 맞고 싶다고 하면 다 맞을 수는 있을까요? 일단은 50대 이상이고 그리고 50대 미만의 기저질환자라고 본인이 의료진에게 밝히면 저는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거부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선제적으로 위중증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 항체 치료제 투약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금 방역당국이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